공부를 잘해야 가난한 사람들을 더 많이 도울 수 있다는 선생님 말씀과 공부를 잘 못해도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정직하게 사는 것이 좋다니 아버님 말씀을 머릿속에 떠올리며 두 가지 다 잘하면 두 가지 다 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부를 잘해야 가난한 사람들을 더 많이 도울 수 있다는 선생님 말씀과 공부를 잘 못해도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정직하게 사는 것이 좋다니 아버님 말씀을 머릿속에 떠올리며 두 가지 다 잘하면 두 가지 다 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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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